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 년의 파파 홍입니다. 은퇴 이후를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경제적 안정을 갖추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백세 시대에 돌입했다고 언론들이 한창 기사를 쏟아낼 때 던진 화두 중에 하나가 백세 시대가 진정 모두에게 축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조사 결과 10명 중에 3명만이 축복을 누릴 것이고 더 많은 10명 중 4명은 재앙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축복받은 30% 안에 들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재앙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고되고 힘든 긴긴 노후를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쪼들리는 은퇴자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쪼들리는 은퇴자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들 첫 번째 직장생활에만 안주했다. 한 우물만 팔아 한눈 팔지 말라는 말은 성실함으로 성공에 이르는 잘 알려진 금원입니다. 학교 다닐 때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했듯이 사회에 나와서도 다른 것에 관심 두지 않고 오로지 회사 생활만 성실하게 회사에서 말하듯 가족처럼 그렇게 몰입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50대에 이르니 회사에서는 나가라고 합니다. 정년 퇴직 연령이 60세라지만 직장인의 52.9%가 50대에 쫓겨나고 21.4%는 40대에 쫓겨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려 직장인의 74.3%가 50대 이전의 회사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같이 생각한다는 말은 그냥 일시키면서 등골까지 빼먹기 위해 하는 구라 중에 생구라입니다. 믿고 믿었던 회사에서 쫓겨날 때쯤에야 비로소 자신이 성실하게 산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게으르게, 그리고 미련하게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조들리는 은퇴자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들 두 번째, 자본주의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다. 누구보다 열렬하게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멸공을 외치며 자본주의를 신봉하고 살았지만 정작 자본주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돈이 최고인 자본주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기초지식인 금융에 대한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금융 문맹인 상태로 살아온 거죠. 한 달 한 달 나오는 월급 받으면서 그냥 금융 문맹인 상태로 살아온 것 뿐입니다. 주식이나 펀드, 경매, 그리고 부동산의 열심인 친구들 사이에 우연이라도 합석하게 되면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한창 때야 이런 친구들을 보면 돈독이 올랐다, 되도 않는 얄팍한 지식을 자랑하기 바쁘다고 속으로 비아냥거렸었는데 이제야 이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쪼들리는 은퇴자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들 세 번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지 못했다. 한 경제신문사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이 희망하는 부부 기준 노후 생활비는 평균적으로 월 3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월급과 같이 매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원금을 까먹지 않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자산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연 4% 수익률을 기준으로 9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하나은행 예금 금리를 살펴보니까 여러 상품 중에 리틀빅 정기예금이 연 1.3%로 제일 높았습니다. 그것도 세전 이율로 말입니다. 현금을 이 예금에 넣고 매월 300만 원을 만든다고 가정한다면 최소 현금 27억 원은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기가 잘 노릇 아닙니까? 노후 생활을 위해 많지도 않은 이 300만 원 회사 다닐 때라면 우습게 알았을 이 돈의 흐름을 만드는데도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3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없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은퇴 전문가들은 은퇴 생활을 위한 재정 설계를 할 때 갖고 있는 자산 규모보다 매월 꼬박꼬박 들어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고향집에 금송아지 있네 선산이 있네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매월 꼬박꼬박 월급 받듯이 돈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반인들로서는 그런 재정적 흐름을 만드는 데는 연금만큼 적합한 것이 없으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3층 석탑을 쌓으라고 조언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단 몇 푼이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부담스러움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자 모두 파이팅! 쪼들리는 은퇴자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들 네 번째 너무 이른 나이에 병에 걸렸다. 나이 들면 건강이 제일이라는 말을 하고 또 하고 하지만 운동을 열심히 정석껏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30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50%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어른들의 걸음걸이나 거북목으로 꾸부정하게 걷는 모습을 흔하게 보게 됩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식습관, 생활습관을 올바르게 해나가는 것인데 친구 만나면 여전히 술 한잔하기 바쁘고 젊어서부터 피운 담배 끝내 끊지 못하고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면서 건강관리한다고 등산을 시작으로 이런저런 운동 모임에 가입합니다만 술 담배를 끊지 않았다면 그냥 흉내내기라고 봐야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일생동안 들어가는 이런저런 의료비의 50%가 은퇴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뭉텅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중병에 걸려서 그거 고치느라 병원비로 만년의 재산 다 날려먹고 어렵게 살아간다는 분들의 이야기가 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쪼들리는 은퇴자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들 다섯 번째, 마지막, 자녀들에게 너무 많이 몰아줬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은퇴 예정자들 중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들은 40.6%였습니다. 자기가 은퇴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41.4%였습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 자신의 경제적 계층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무려 54%가 하위층이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은퇴 예정자들의 절반 이상이 은퇴 준비를 못하고 있으니 은퇴 이후 하위층의 생활을 암담하게 예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노후 준비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젊어서는 자녀 교육비에 너무 많이 쓰고 50, 60대에 이르러서는 자녀 결혼 자금으로 뭉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모습은 어렵게 마련한 그 집 한 채 그것이 있어서 노후의 불안함을 그나마 달랠 수 있었는데 결혼한 자식들에게 집 마련해 주기 위해서 혹은 사업한다고 땡깡 부리는 자식이 안쓰러워서 그 최후의 보루를 내놓고 전세나 월세로 옮기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습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눈에 헌하실 겁니다. 단순한 은퇴 생활, 노후 생활이라 하기에는 너무 긴 세월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긴 긴 시간을 인간으로서 품이 잃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철저한 은퇴 준비로 평안한 인생 후반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